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연등축제가 오산시청 광장에서 개최됩니다. 오산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 5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봉축 법요식과 이웃돕기를 위한 자비의 쌀 전달순으로 진행되는데요. 이 밖에도 봉축행사가 끝나는 오후 6시 30분부터는 앵두걸스와 려화, 당찬 등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